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90페이지. 체크인하기.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어요. 이제 좀 쉴 수 있겠군요. 호텔에 도착하면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은 벨보이죠? 그렇죠. 벨보이 아저씨에게는 땡큐 라고 말해주면 돼요. 네. 만약에 짐을 맡겼으면 약간의 팁을 줘야죠. 그 팁은 방에 가서 주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카운터로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가야죠? 걸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크인 플리즈. 그렇죠. 체크인 플리즈면 돼요. 체크인 플리즈 배운 김에 나갈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체크아웃 플리즈. 그렇죠.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두 가지에요. 체크인. 체크아웃. 체크인 플리즈. 체크아웃 플리즈. 자, 그런데요. 체크인을 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약을 한 경우와 예약을 안 한 경우. 음. 자, 우리가 예약을 이미 해서 가는 걸 전제해서 먼저 배워볼 건데요. 뭐, 이유는 간단하죠.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저벅저벅 들어가면요. 네.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그렇죠. 어떤 호텔도 예약 없이 그냥 들어갔을 때 가격이 예약 시의 가격보다 싼 경우는 없을 것이다. 거의 없죠.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음. 라고 던져봅니다. 한 번도 예약하지 않고 가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여행 갔을 때. 예약하지 않고 가면요. 저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손님 가격이라고 해서 워크인 프라이스라고 해요. 워크인 프라이스. 워크인 프라이스. 워크인 프라이스. 그냥 저벅저벅 당당하게 들어왔다는 뜻이죠. 워크인 프라이스는요. 이거는 그냥 원래 그 객실에 책정되어 있는 가격의 100% 있잖아요. 그 100%가 워크인 프라이스에요. 그렇구나. I have a reservation. 그러니까 돈 많은 정신나간 사람들을 위한 가격이란 뜻이죠. 저는 예약을 했어요 근데. 네. 잘했어요. I have a reservation.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예약을 했어요. I have a reservation. I have a reservation. 전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아마 카운트에서 이렇게 물어볼걸요. 성함 좀 알려주세요. Can I have your name? Can I have your name please? Can I have your name? Can I have your name? Can I have your name? 네. 제 이름은 뭐뭐에요. 이건 정말 너무 쉽다. 네. My name is 뭐 여기는 예슬. 네. 네. My name is Nadia.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키를 주겠죠? 그렇죠. 키를 주기 전에 뭐 여권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두 가지는요. Check in please와 I have a reservation. Check in please. I have a reservation. I have a reservation.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예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서로 나누어야 될 대화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약을 안 했을 경우 나는 어떤 방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싱글룸이냐 더블룸이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싱글룸 주세요. A single room please. 더블룸 주세요. A double room please. 간단하네요. 자 더블룸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뭐에 따라 달라지나요? 베드 형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두 명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큰 침대인지 아니면 작은 침대 두 개인지. 더블룸 혹은 트윈룸. 더블룸 그러면 하나의 큰 침대. 트윈룸 그러면 작은 침대 두 개. 그렇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A single room, a double room, a twin room. 그렇죠. 네. 나 혼자 갔으면? A single room. 나 혼자 갔지만 돈이 엄청 많으면? 더블룸. 그렇죠. 네. 만약에 부부가 갔다면? 트윈룸. 정답인 것으로? 왜 그래요. 더블룸 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친구랑 둘이 갔다면? 트윈룸.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많은 호텔에서 싱글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더블룸이거나 아니면 트윈룸을 제공해서 혼자 갔을 경우에는 엑스트라 차지가 오히려 들어가게 되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거의 여행을 혼자 다니다 보니 이렇게 호텔 잡을 때 좀 억울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네. 네. 대자로 뻗어서 자면 되죠. 근데 억울한 느낌. 뭔가. 네. 왠지 작은 침대에서도 다 뻗어서 잘 수 있는데 막 이렇게 큰 침대 필요 없는 느낌 이럴 때 있죠. 네. 네. 만약에 친구와 둘이 갔으나 친구가 코를 골아요. 음. 그러면 two single rooms please.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그런 경우 잘 없지 않을까? 그런 경우 있을까? 여자들이 없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에게 그런 방은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have this bag in different color? 그러면, no different color, it's not available 이렇게 얘기를 하죠. It is not available. No other color is available. Available은 사용 가능한, 준비되어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 기억에 독신남, 독신여성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He is available.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맞아요.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야, 걔 남자친구 있어? 걔 여자친구 있어? 그러면, he is available. 사용 가능해. 네네, it's not taken. 아직 누구에도 taken 되어지지 않은. 거기서도 싱글과 available이 같이 나오네요. 그렇죠. 호텔 예약할 때도 싱글과 available이 같이 나오는데. 맞아요. 자, 그러면 방이 있는 경우. 더블 룸 주세요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실 거예요? 짧게 요것만 들어도 되죠? How many days? How many days? How many days? 며칠 묵을 건데요. For one day? For one day. For one day. For one day. 사실은 현실적으로, three days 했을 때,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정확하게 지칭하기 위해서, 2박 3일을 two nights, 혹은 two nights and three days.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two nights, 밤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며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two nights,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How many days? 그러면, 이때 days은 날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대답할 때는, one night, two nights, 이렇게. For one night, for two nights, 이렇게 night를 이용해서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얼마예요? How much for a night? How much for a night? How much for a night? 50달러예요. 50달러예요. 완전 싸구려 망이구나. 5만 원? 그렇죠. 네. 50달러. 왜냐하면, 왜냐하면, 워크인 프라이스가 50달러면요. 네. 벌레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아, 저는 벌레보다도, 그, lizard, 걔네들이 더, 도마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걔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놀랐다고요. 무섭고, 뭐 이게 아니라, 처음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본 거죠. 그래서 도마뱀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선 도마뱀을 어디 무슨 체험학습관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니까.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뭐, 깍 소리를 지르기도 민망한. 그렇구나. 저는 이상하게 도마뱀은 안 무섭던데? 아니, 무섭고, 안 무섭고, 안 무섭다고 했잖아요. 놀랐다니까요. 안 놀랍던데? You win. 네. Okay, see you next time.